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제가 허명하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나이대가 돼지띠, 뱀띠, 소띠, 용띠분들을 제가 짚어드렸는데요. 분명히 이분들은 올해 운이 이렇게 많이 세차게 들어왔기 때문에 콕 집어서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지만 그 외의 분들도 운을 받고 싶으시거나 운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면 아까우니까요. 제가 돼지띠분들 중에서 신해생분들과 기해생분들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중에 기해생분들이 이 돼지띠분들이 삼잿바람에 들게 됩니다. 삼재가 이제 생일달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돼지띠분들은 시작되는 삼재가 70에 돼서 끝나게 됩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운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올해 들어있는 운은 굉장히 소중한 운이다. 그러니까 이 운을 꼭 살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또 신해생분들도 이 운이 들었고요. 의뢰생분들은 계해생분들과 마찬가지로 문서온이 좀 세차게 들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의뢰생분들과 계해생분들은 문서온을 좀 살려가셨으면 좋겠다. 여러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뭐 결혼 혼인 성사도 문서고요. 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업을 시작을 하든 어떤 영업을 시작하는 것도 문서가 되겠고 또 어떠한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도 문서 또 이동이나 이직을 하는 것도 문서가 되겠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도 문서지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를 보는데요. 이런 여러가지 문서온이 강하게 들은 띠가 의뢰생과 계해생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돼지띠분들이 조금 운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운이 이렇게 발복이 잘 할 수도 있는데 놓쳐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운을 꼭 받아야지만이 그 운을 살려갈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띠가 이 돼지띠분들인데 왜 그러냐면 이 돼지띠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상의 가물, 신의 가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이런 기운을 많이 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신뢰님 전에 쟤를 지내거나 아니면 본인의 운맞이를 통해서도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시면 굉장히 운을 발복을 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이 들었을 때 사람이 12년 주기를 타고 가면서 기룡화복이고 좋고 나쁠 때 그 높낮이가 있습니다. 누구든. 하지만 이 높낮이를 책정을 할 때 우리가 안 좋을 때가 이렇게 많이 깔아지죠. 예를 들면 운이 많이 살아날 수가 없죠. 근데 좋을 때 발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좋을 때가 이제 올해에 들어서 좋을 때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잿바람이 들기 때문에 그 운이 또 3, 4년, 4, 5년은 처지게 된다. 조금 이렇게 하강세가 보인다. 그러면 이 운을 살려갈 수 있는 거는 올해와 내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해와 내년. 그것도 이제 내년 본인 생일달부터 또 기운이 바뀐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대시띠분들은 이번 운이 아마 굉장히 귀중한 운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띠분들보다도 이 대시띠분들은 꼭 이 운을 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운을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뱀띠를 말씀드렸습니다. 뱀띠 중에 정사생분들과 을사생분들, 또 개사생분들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근데요, 이 중에 정사생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들어오는 성주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10년을 타고 가는 대운이라는 운인데요. 그 중에 성주라는 거는 가택신을 뜻하고요. 이 가택신은 대주를 뜻합니다. 대주가 영향을 받는 게 이 가택신인데 그 대주가 편안해야 가족이 편안하다고 하죠.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성주가 발동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6번 발동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처음으로 27세에 들어오고요. 또 37, 47, 57, 61세 환갑, 또 마지막으로 77세 이렇게 들어오는 게 성주운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발동하는 시기에 운이 발복을 시켜줘야지만이 운이 살아난다, 운이 활약을 할 수 있다, 발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생 분들은 성주운이라는 대운이 들었습니다. 이 성주라는 거는 가택신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문서의 운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같이 올해만 좋아요, 내년만 좋아요가 아니라 47에 받은 이 성주운은 10년을 타고 가기 때문에 10년 동안 발복하셔라 라는 의미에서 이 성주운을 꼭 받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올해가 지나면 10년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정사생 분들은 이 운을 꼭 받아가시고 또 을사생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굉장히 운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을사생 분들은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잘 되고 어떤 분은 굉장히 운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같은 을사생이라도 많이 이렇게 운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귀하게 들어온 이 운을 또 발복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개사생 분들인데요. 이분들 또한 이렇게 70세가 넘으면서 운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히나 이 대사생 분들도 이런 운이 많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운을 꼭 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띠 분들이세요. 이 소띠 분들은 운이 작년부터 운이 많이 들어오는 해우년에는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발복이 그렇게 세차게 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운이 들어왔는데 뭔가 팡팡 터지면 좋은데 조금 미비하게 간다. 그렇지만 올해 다르고 내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운을 자꾸자꾸 이렇게 키워주셔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소띠분들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정축생 분들인데요. 정축생 분들은 좀 전에 정사생 분들과 같이 성주운이라는 게 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꼭 운을 받으셔라. 또 을축생 분들, 개축생 분들, 신축생 분들, 기축생 분들, 소띠 분들은 거의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운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띠분들도 이 운을 한 해 한 해 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운이 작년부터 이렇게 바뀌는 기운이 들어왔다는 거죠. 소띠분들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바뀌기는 했으나 이 운이 크게 확 눈에 띄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하지만 올해 조금 발복을 시키고 내년에 발복을 시키고 이렇게 점점점점 운을 키워가는 거가 이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인 것 같아요. 소띠분들이. 그래서 이 운을 좀 살려가셔라. 이런 의미에서 소띠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용띠분들인데요. 용띠분들은 지금 원숭이띠, 짚띠분들과 함께 삼재 들으셨습니다. 근데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용띠분들 중에서 운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무진생분들과 병진생분들이 해당이 되시는데요. 우리가 흔히 악삼재다, 복삼재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정말 복삼재라고 해도 가원이 아닐 정도로 운이 강하게 들어왔다. 그리고 또 이 복삼재라는 건요. 꼭 삼재가 쉽게 표현하자면 삼재는 삼재입니다. 복삼재라고 해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가끔가다 보면은 이 삼재때 잘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하지만 많이 없습니다. 거의 드뭅니다. 그 정도로 삼재는 삼재라는 얘기고 삼재바람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인데 이 삼재때 잘 되시는 분들, 삼재때 금전이 이렇게 모여지는 분들은 평생 그 금전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삼재때는 돈을 그만큼 이렇게 금전을 모으기가 어렵다. 우리가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이번에 무진생분들과 병진생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게 들었기 때문에 복삼재라고 해도 정말 가원이 아닐 정도라고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삼재라고 하더라도 운을 조금 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좀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용띠분들이라도 이분들은 과히 그렇게 운을 받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적인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나열해드린 분들은 그런 거 무시하고도 상관없이도 운을 받으셔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돼지띠, 뱀띠, 소띠, 용띠분들 이렇게 네띠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본인들이 어떠한 바라시는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영업으로, 상업으로 좀 금전이 불어났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인형과 좀 성사가, 혼인의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겼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개인의 운은 다 각기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운맞이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뜻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빌어주는 이 사람의 무당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물론 이렇게 합동으로 하지만 한 분 한 분 정성껏 이렇게 운맞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서둘러주세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셨나요? 오늘은 운맞이 행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운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은 급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준비했어요. 운맞이 행사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을 제가 5띠 정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띠로는요. 돼지띠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면 돼지띠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 돼지띠라는 특징이 어떠한 복을 갖고 태어난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돼지띠분들이 참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남자는 여자 복이 없고, 여자는 남자 복이 좀 없다. 그리고 일부 종사를 하기가 어려운 띠가 돼지띠에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띠분들이 참 이미지적으로는 이렇게 복의 상징, 뭔가 이렇게 금전재물이 늘어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부유할 것 같고 이런데, 사실은 이 돼지띠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더라. 근데 이분들이 매년 매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물론 기륭하복이 있겠죠. 근데요. 올해가 올해가 이분들에게는 기회가 온 해이다. 그러니까 이 기운을 놓치지 마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 돼지띠분들은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산잿바람이 들어요. 본인 생일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본인 생일달까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돼지띠분들은 들어온 운을 잘 살려가야지 생일달까지 그나마 괜찮겠다. 그러고 남부터는 산잿바람의 기운이 꺾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으신 띠의 나이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 기회생분이세요. 기회생분들은요.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생일달부터 산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70회가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삼재가 3년인데 3년 전해에 그리고 3년 다음해에 걸쳐서 오게 돼요. 그래서 횟수로는 5년이고 만으로는 4년에 해당하는 게 삼잿바람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삼재가 들게 되면 거의 뭐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운이 얼마나 소중한 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온 운이 인생의 거의 막바지 마지막 운이다. 이걸 내년까지 살려가셔라.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돼지띠분들 중에서 신혜생분들이 있는데요. 이 신혜생분들이 참 올해 운이 잘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왔다는 건 내가 받을 록이 있다, 먹을 록이 있다. 이게 좀 금전재물이 불어날 운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고기도 맛을 봐야 한다고 이게 만약에 운이 들어왔는데 내가 운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운이 이렇게 사르르 알게 모르게 스쳐지랑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만약에 탄탄한 사주를 갖고 태어났으면 운을 받지 않아도 이렇게 뭐 중간은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70점은 갑니다. 근데요. 이 내가 사주팔자,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의 성향이 약하신 분들 약하신 분들은 이 운이 들어왔어도 운을 받지 못하면 운이 싹 흩어져요. 어디 가서 보면은 운 들어왔는데 운 들어와서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도 좋지가 않아. 그런 분들이 바로 이렇게 사주가 약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히 이 특히나 운맞이를 꼭 하셔야 된다. 운은 맞이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운맞이를 꼭 하셔라. 근데 이제 돼지띠분들 중에서 신혜생 분들하고 기혜생 분들은 꼭 이 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굉장히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범띠분들인데요. 이 범띠분들은 작년까지가 굉장히 바닥을 치는 해운연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바닥이 3년, 4년 전부터 바닥을 쳤다. 그런데 그 바닥을 치면서 작년에 결국은 바닥을 쳤다. 근데 이 바닥을 치면서 이 운이 올해부터는 새롭게 이렇게 확 살아나야 되는데 내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기운이 작년까지 왜냐면 너무 바닥을 쳤기 때문에 내가 소생하려고 애는 쓰는데 기운이 역부족이다 이거죠. 그 역부족을 이 운으로 좀 채우셔라 이거예요. 그거에 해당되시는 나이대가 갑인생 분들하고 이민생 분들이세요. 이 분들은 운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 근데 크게 들어왔는데 내가 아직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뭐 아직 힘들어.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의 그 바닥을 친 기운의 여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좀 살아나려고 하는데도 발버둥을 치는데도 어렵다 이거예요. 그걸 운으로다가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운이 잘 들어왔으니까. 이 운을 3년 4년 써먹어야 돼요 범띠분들은. 그래서 이 운을 잘 살려가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좋게 들어온 운이 좋게 쓰여지듯이 운이 만약에 조금 소소하게 들어오면 그 운맞이를 해도 그건 별로 그렇게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올해 이 범띠분들은 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운을 꼭 살려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이제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범띠분들은 갑인생분들, 이민생분들은 꼭 운을 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양띠분들인데요. 이 양띠분들 중에서도 김희생분들하고 정미생분들이 이 운이 굉장히 잘 들어오셨는데 그중에 정미생분들은요. 참 인생의 굴곡이랄까 어떠한 희노애락이랄까 뭔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참 이 역경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내가 좋을 일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57세 정미생분들은 참 어떠한 비운, 어떤 운의 뭔가 이렇게 약한 뭔가 사주로다가 내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10년짜리 대운이 들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내가 이 대운을 써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10년까지. 10년 후까지 이 대운을 써먹어야 된다. 그러려면 운을 잘 받으셔야 된다. 이게 성주운이라는 대운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운 꼭 받으세요. 만약에 사업을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사업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꼭 운을 받으세요. 이거 10년 동안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희생분들도 해당이 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희생분들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별로 그다 좋은 게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기회가 왔어요. 정말 내가 탄탄대로를 이제부터 이렇게 다져나가셔야 돼요. 그 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올해부터 이렇게 탄탄하게 하나하나 다져나가야 되는 해우년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숭이띠분들인데요. 원숭이띠분들은 지금 삼재죠. 삼재 들으셨어요. 근데요. 악삼재가 지나고 올해부터는 거꾸로 이 복삼재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옛날부터 그런 말씀 있죠. 옛날 어르신들이 삼재때 번도는 평생을 간다. 평생 내 재물로 남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로 삼재때에는 재물이 불어나기가 어렵고 재물이 남아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다 쓰고 남아야 그게 금전재물이 되는데 이 재물이 모여지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삼재때이다. 이 삼재팔란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다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그 기운이 왔습니다. 어떠한 기운? 내가 금전재물이 이렇게 쌓이는 해운년이 왔다. 그 기회가 왔기 때문에 꼭 운을 받으셔라. 삼재고 뭐고 간에 이분들은 꼭 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원숭이띠분들 중에서는 경신생분들하고요. 또 무신생분들 또 경신생분들 이렇게 새 나이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꼭 운 받으셔야 돼요. 왜? 삼재가 굉장히 나쁘게 악삼재로 작용을 해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직까지 회복이고 뭐고 운이고 뭐고 간에 내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 그 기운을 다시 발복하셔야 된다.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운을 트여주셔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띠분들은 아 힘들어서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 마시고요. 운 받으셔서 이 운을 살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개띠분들인데요. 이 개띠분들은 운이 왕성하게 들은 띠분들 중에 한띠예요. 그래서 이 개띠분들은 뭐 이런 합동으로 운맞이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운맞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1월 달부터 정말 개띠분들이 정말 운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개띠분들 아직까지 운맞이 못하신 분들 나는 그런 거 몰랐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운맞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 운이 올해 받아서 내년까지도 갈 수 있고 후년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띠분들은 꼭 운을 받으세요. 그중에 경술생분들이 굉장히 크게 운이 들으셨어요. 문서운도 들으셨고 어떠한 이동이나 이직이나 변동수도 올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가을로 갈수록 여름이 지나면서부터 그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운의 기운이 더 발복을 한다.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문서라든지 이런 이동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또 이렇게 문서가 들어올 때에는 우리가 털을 꼭 짚고 봐야 되겠죠. 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리 운이 크게 들어와도 내가 문서를 잘못 잡으면 그게 꺾여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서를 쥐실 때에는 꼭 털을 짚어보고 계약하기 전에 짚어보고 가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개띠분들 중에 무술생분들인데요. 이 무술생분들은요. 뭐 58년 개띠하면 정말 유명할 정도로 세상의 풍파를 희노애락 정말 이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겪어야 될 거 겪지 말아야 될 거 남들이 못 겪은 것들까지 다 겪으시는 분들이 무술생분들이세요. 그 정도로 파란만장하십니다. 인생이 정말 한 편의 영화 본인들은 다 영화 찍어도 되고 본인들 인생은 다 소설책으로 써도 될 정도로 정말 파노라마 정말 파란만장 하신 분들이 많으시다. 그런데 뒤늦게 운이 왔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이게 마지막 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무술생분들은 지금까지도 힘드셨지만 이렇게 운을 놓치고 가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이렇게 운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개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들 외에도 운이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겠죠. 나이별로도 있고 생일별로도 있고 뭐 사주상 보면은 운이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소띠분들도 운 많이 들어왔고 어떠한 운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도 이제 나이마다 또 다르겠지만 그치만요. 제가 이제 뭐 조금 포인트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만약에 이띠분들이 아닌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운 들어오신 분들 운 맞이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동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서둘러서 접수하셔서 이번에 하는 행사는 합동으로 이렇게 다 같이 단체로 다 하는 운 맞이 행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금액이 부담 없는 금액으로 하실 수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떤 분들 그러세요. 운 맞이 할 때 뭐 다 같이 해도 운의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으면은 무당이 이런 안건을 내세우지도 않고 시작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할만 하니까 하는 거고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운 맞이 해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어떤 분들 그러세요. 아 제가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가고요. 아 제가 뭐 멀어서 못 가고요. 외국에 있어서 못 가고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도 운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그 대신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알려주셔야 되죠. 그거 모르면은 이제 어떻게 제가 추건을 하고 어떻게 운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걱정 하지 마시고 다 하는 데에는 할만 하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요. 이렇게 운 맞이 행사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